으 나 있어 봐 따 써버리지 자 백헨드로 이제 본인의 서브 턴입니다 자 3구 바로 저거를 버텨내는 최후나의 모습이 나와야 될텐데 야 본인 서브 턴에서 두점씩 서로가 챙겨갔습니다 선제공격 플라 제후나 선수가 득점을 만들었고 본인 서브 이어갑니다 빽빽빽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3 아 이번에 야 4대4 자 이번엔 최후나 최후나 나갔어요 4대6 긴 서브 김연아의 공격력 아직은 상대가 언제든 쫓아올 수 있는 사정권 Q 흑빽 아 기다려야 됩니다 줄 때는 또 확실히 줘야 돼요 자 아 아 아 아 아 아 2라이 2라이 아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두번째 게임 김하나 선수의 반격이 또 나올 수 있을지요 랠리에요 강타 다시 갑니다만 네트 걸립니다 1 1 나갔어요 백핸드는 최유나입니다 아아 자 또 랠리인데요 1라이 김하나 공격 선수가 확실하게 공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아 나갑니다 김하나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4대3 네트 맞고 나갑니다 서버를 바꿔봤던 김하나인데요 서브 득점 오 이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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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쓱 이왕 이억 진 이 최윤의 입장에선 아쉬운 상황 최윤아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7대8 백핸드 대결 레틱 얼리 9대8 레틱 얼립니다 최윤아의 서브 아 최윤아 뒤져있는 최윤아의 서브 아 받지 못합니다 서비스를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 멋져 아 서윤의 서브 아 서윤의 서브 아 최윤아의 서브 파이널까지 가게 된다는 얘긴데요 아 베티널리입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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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